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선거가 끝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경기 여주시 부근에서 선관이 건물 밖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더미가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하고 다른 투표용지로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잠깐만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저께 신의 한수라는 보수 유튜버 방송에서 나왔어요.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주시 선관이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방송이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 이후에 이 이야기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유통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사진이나 글 같은 게 하나 올라오면 이게 보수 유튜버에서 크게 방송해 주고 그러면 이 방송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과 SNS에 퍼져나가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더라. 진짜라고 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똑같은 유통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아예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됐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판명이 났고요. 사실이면 큰일 나게요. 그럼요. 이게 여주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의 모든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모의실험 조치에 따라서 선거 사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투표 사전 예행 연습을 하는데 이걸 두 차례 이상, 최소 두 차례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당별 직계 현황을 적는 종이가 있는데 이게 녹색 종이에 정당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정당별 직계 현황을 적는 거니까. 여기에 직원들이 작성 방법 듣고 작성 연습해보고 나서 그 종이는 다 파쇄를 하거든요. 파쇄해서 버리는데 이 녹색 종이가 파쇄된 걸 보고 투표용지 파쇄했다. 새로운 걸 바꿔치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으로 돌변해서 나오게 된 거죠. 아무튼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팩트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으면 상황 끝이잖아요. 아니요. 사전 투표와 관련된 조작 이야기는, 선거 조작, 부정선거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젯밤에 또 나왔어요. 그래요?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어제 네이버 포털사이트 실시원 검색이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어젯밤에 나왔는지 오디오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나오신 참관님들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 자, 이게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개표가요. 잘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되는 줄 알지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선구자방송이라는 보수 유튜브 방송인데 이 선구자방송을 좀 소개해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엽서 보내기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젯밤에 이 방송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송파구 방위 1동 관내 투표 참관인이었던 정대현 씨가 사전 투표함에 붙어있는 봉인지에 쓰여있는 서명이 내 것이 아니다. 봉인지 서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바꿔치기 당했다. 봉인지가 달라졌다. 따라서 사전 투표함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봉인지 서명 사진을 이 유튜브가 보여주는데 서명이 서로 다른 투표함에 붙어있는 서명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요. 좀 떴네요. 서명이 달라요. 조금 글자체가 달라요. 글자체가 다른데요. 서명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는 사전 투표 첫째 날함에 있던 서명이고 다른 하나는 둘째 날에 있던 서명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박스에 쓰고 난 서명이 바뀌었으면 이거 분명히 봉인지 바뀌었다는 거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박스에 다른 날 쓴 서명 두 개가 조금 글자가 달라요. 우리가 굵은 매직으로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박스에 글을 쓰면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매직으로 제가 우체국 가서 항상 소포 보낼 때 보면 글자가 항상 달라요. 삐뚤삐뚤해지고 매직이 굵어서 쓰기 전에 보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참관인도 선관위에 신고 접수했고 조만간 송파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조만간 경찰서가 나올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봉인지에 내가 쓴 서명과 봉인지에 붙어있는 서명이 다르다. 고로 투표하면 조작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이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질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 미확인 주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과 글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곳이 일간베스트 1배인데요. 1배에서 부정선거라면서 성투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요. 이 1배에서 조차도 그런데 댓글을 보면 이런 거 올리지 마라. 욕만 더 먹는다. 논리기가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참패한 거야. 그만하자. 이렇게 발목 잡게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1배에서도. 그런데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막 했는데 찔러나 보자. 부정선거 찔러서 읽는 게 뭐 있냐. 걸리면 대박이잖아. 해보자. 진짜로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진짜 실제로 글이 있어야 해. 이렇게 한 번 찔러나 보자. 그건 좋은데요. 행정 비용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라고 찔러나 보자. 한 번 찔러나 보자. 이럴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4월 10일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다르다. 참관인 서명이 다르다는 등의 근거를 대며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사전투표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4월 10일에 나왔거든요. 정말 예측 기사 같지 않아요? 결국 심리가 이런 거잖아요. 선거 결과 너무 예상받기고 이걸 도저히 받아들였으면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럼 뭔가 다른 뭔가 있겠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수 커뮤니티가 180석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요. 이건 조작이야. 이 심리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더 퍼져나가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른바 인지 부조와 현상 비슷한 이런 현상 아닌가 멘붕이라고도 하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린 시선